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아이송 호텔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왔는데 여기 나이키가 있다 그래서 되게 예뻐요 뭐지? 테슬라도 있고 어 저희가 나이키가 저기요 나이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까지의 이탈리아 매장들을 조금 다 바라보면 보통은 이제 촬영이 안된다 라고 하는 매장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 매장도 그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는거죠 굉장히 크네요 할 수 있을까 먹으면 좋겠죠 한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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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없는데 저기는 러닝클럽인 것 같죠, 아무래도? 멋있네요. 나이키, 밀랑, 이런 걸. 나이키, 밀랑, 이런 걸. 오, 멋있어요. 근데 지금이 목요일 오후 6시인데, 목요일날도 신기하네요. 신기하네요. 여자가 많네요. 달릴 맛이 나지. 오, 여긴 뭐였지? 에어넷스 바스키포스토어라고 써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들어가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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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